네,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, 황제복 SPC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오너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해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.